스크랩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이 오는 29일 실리콘밸리 항인회관에서 세노세 지역 순회영사를 실시한다. 순회영사는 오후 12시 30분부터 3시까지 진행된다. SF 총영사관은 민원 업무 처리를 위해 여권, 영주권 사본 등 관련 서류를 미리 준비해오면 접수가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다고 밝혔다. 민원 신청과 관련된 서류는 SF 총영사관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날 순회영사에서는 제외국민 등록 신청도 받는다. 90일 이상 외국에 거주하는 한인들은 총영사관을 통해 제외국민 등록을 해야 한다. 필요 서류는 여권, 체류 자격별 서류 사본, 운전면허증 사본 등이다. 또한 안일용 공인회계사, 최홍일 변호사, 카밀청 SV문화원장, 최송우 전 부동산융자협회장 등이 참석해 법률, 세무, 부동산, 교육, 이민법 관련 무료 상담을 한다. 유대모니아 의료봉사회 무료 건강검진도 함께 열린다. 주소 3707, 윌리엄즈 R.D. 샌호지이 운의 SF 총영사관 415-921-2251 최정현 기자 스크랩